반갑습니다. 손승도 힐링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정보는 신경뇌과 전문의 요네야마 김희희로 박사에 져서 젊은 뇌로 돌아가는 두뇌훈련 30입니다. 두뇌회전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이 나의 탓일까요? 젊은 뇌로 돌아가는 두뇌훈련 30은 두뇌 자극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뇌 자극과 활동을 통해 젊은 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귀 맞고 계단 오르기 코 맞고 커피 마시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두뇌훈련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럼 책 속을 살펴보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힐링tv와 함께 보람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머리가 쌩쌩 안 돌아간다.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진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두뇌 자극이 없어서였다. 습관적인 행동을 조금만 바꿔도 두뇌가 젊어지기 시작한다. 두뇌는 습관적인 행동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고정된 행동의 틀을 조금만 바꿔도 그때부터 두뇌는 빠르게 자극되기 시작한다. 쓰지 않던 손동작하기, 귀 맞고 계단 오르기, 코 맞고 커피 마시기 등 사소한 습관만 바꿔도 두뇌는 펄떡이기 시작한다. 식사습관, 운동법을 바꿔도 두뇌가 자극된다. 두뇌 자극이 필요하다고 해서 굳이 많은 시간을 내거나 혹은 어려운 습관을 다시 들이는 것은 힘든 일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일상과 연계된 두뇌 자극 훈련이다. 식사습관, 운동법을 바꾸는 것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상적인 두뇌 자극의 방법이다. 다양한 자극과 활동이 젊은 뇌를 만든다. 우리의 뇌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숨이 멎을 정도로 깜짝 놀라거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감정은 뇌세포 가운데 일부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정기적인 충격을 받으면서 일으키는 정신활동이다. 또한 뇌는 신체를 움직이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에 반응하고 손발이나 신체 각 기관에 운동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손발이나 피부 등 감각기관에서 감지한 정보를 분석하는 감각의 중추기관이기도 하며 감정과 운동 기능을 연결하기도 한다. 뇌는 이러한 활동을 눈 깜짝할 사이 그것도 한 번에 몇 가지씩 훌륭히 해낸다. 운전을 하면서 음악을 듣고 동시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뇌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이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뇌의 놀라운 능력을 잘 알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감탄할 만한 점은 갈면 갈수록 예리해지는 칼처럼 뇌도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사실이다. 컴퓨터의 경우 동일한 계산식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풀어도 그 문제를 푸는 방식에는 변화가 없다. 스스로 진화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뇌는 항상 최고의 속도를 내기 위하여 스스로 진화해간다. 이것이 뇌와 컴퓨터의 결정적인 차이다. 그렇다면 뇌는 어떻게 스스로 진화할까?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뇌를 구성하는 뇌세포, 즉 뇌의 신경세포에 있다. 뇌의 신경세포는 서로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을 때마다 네트워크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뇌는 외부의 자극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머리가 좋아진다는 것은 뇌가 훈련을 통해 더 굳세고 튼튼한 네트워크, 즉 두뇌 회로를 생성한다는 의미이다. 뇌가 좋으면 뇌도 좋아한다. 뇌는 좋아하는 것에 더 잘 반응한다. 뇌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거의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피로는커녕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면 오히려 진화를 거듭한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뇌가 변한다는 것은 뇌의 신경세포끼리 네트워크를 늘려간다는 말이다. 우리 두뇌에 지금까지 없었던 길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길이 넓어지면 교통체증이 풀려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듯이 뇌세포의 네트워크가 늘어나면 두뇌 활동도 활발해진다. 따라서 머리가 좋아지길 원한다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해서 외부 자극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뇌가 그에 적합한 방향으로 발달한다. 영어를 재미있어 하는 사람은 어학 공부에 적합하도록 좌뇌가 발달하고 그림 그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감각적인 우뇌가 쑥쑥 발달한다. 머리 좋아지는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어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두뇌 훈련법이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비결이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과감히 폐기 처분한다. 도대체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일에 소질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쩌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라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교육을 받아왔다. 그리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자신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자책한다. 그렇지만 사람은 저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따로 있다. 유명한 화가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는 힘들며 대기업 회장이라고 해서 최고의 음악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거나 흥미가 없는 일에서는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한다. 사람은 누구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재능이란 한 분야에 서서 기적적인 노력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인지도 모른다. 어떤 사물의 마음이 움직이는 감동을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길가에 핏노란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꽃보다는 그 옆에 떨어져 있는 금속 파편의 흥미를 가진다. 관심이 생기면 가까이 가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꽃을 아름답다고 느끼느냐 혹은 꽃 주위에 떨어져 있는 금속 파편의 시선이 고정되느냐 바로 그 차이가 개성이다. 뇌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면 마음을 움직이는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야 한다. 그때 힌트가 되는 것이 의욕이다. 할 마음이 없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자신의 뇌가 그쪽으로 소질이 없다고 보면 된다. 의욕 없이 시큰둥한 마음은 뇌를 병들게 할 따름이다. 자, 지금부터는 하고 싶다, 할 수 있다는 의욕이 샘솟는 일에 몰두해보자. 절차 기억은 운동신경과 관련이 깊은데 수영이나 달리기 등의 운동은 손에 영향을 받는다. 달리기 방법을 훈련하면 그 프로그램이 손에 저장되기 때문이다. 손에 저장된 프로그램은 절차 기억이라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만큼 처음에 올바른 프로그램을 입력해놓지 않으면, 즉 나쁜 자세나 버릇을 저장하면 이후에 실력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 절차 기억은 여간에서는 고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에 배울 때에 힘들고 번거롭더라도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 실력이 나아지지 않으면 누구나 슬럼프에 빠지기 마련이다. 야구에서 항상 홈런만 치던 타자가 어느 날 갑자기 파울만 날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타격 자세를 망가뜨리는 상대 투수의 공으로 인해 정확한 타격 자세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잘못된 자세를 기억하게 된 결과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잘못된 자세가 반복되기 때문에 좀처럼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럴수록 자책감이 심해져서 더욱 더 깊이 슬럼프에 빠져든다. 이때 잘못된 기억을 지우고 올바른 자세를 새롭게 저장시켜야만 슬럼프를 극복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 슬럼프에 빠지면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잘못된 자세를 잊어버려야 한다. 휴식의 장점은 몸을 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쉬는 동안 뇌 운동 프로그램이 정리되어 최적의 상태가 된다는 데 있다. 아무리 훈련에 매진해도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편안하게 쉬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다. 익숙한 행동을 할 때 우리 뇌는 극히 일부분만 쓰인다. 뇌 속에 이미 기억되어 있는 메모리에서 정해진 프로그램만 읽어내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읽기 전용 프로그램에서는 뇌를 전혀 자극할 수가 없다. 좀 더 뇌를 의식적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뇌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를 과감하게 버리고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상황을 일부러 연출할 필요가 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자연스러움이 평상시 사용하지 않던 뇌 속에 신경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우선 시각적인 정보를 차단해보자.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눈을 감으면 된다. 눈을 감고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반찬이 어디 있는지 식탁위를 찾아 헤매자. 공간과 관련된 상상은 운해를 자극한다. 반찬을 찾았다면 젓가락으로 과감하게 집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촉각이나 후각을 이용해서 탐색하자. 마지막으로 입으로 가져가 향과 맛으로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최종 확인한다. 이와 같이 시각 정보를 차단하면 평상시에 쓰지 않던 뇌의 기능을 그만큼 의식해서 쓸 수가 있다. 아울러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시각에 의존해서 무의식적인 동작을 반복했는지 반성하는 기회도 된다. 무의식적인 반복 동작이 당신의 감각을 당신의 뇌를 점점 마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눈을 감고 밥 먹기. 이 방법으로 평상시에 쓰지 않던 뇌신경세포를 바짝 긴장하게 만들자. 자 그럼 오늘 저녁 식사부터 두뇌 훈련을 시작해보자. 커피는 분명 커피인데 커피향이 나지 않는다면 어떨까? 기존의 경험과는 색다른 감각으로 뇌를 자극할 것이다. 먼저 코를 꼭 막고 커피를 마셔보자. 평소대로라면 커피향이 코 점막이나 후각을 통해 뇌에 인식되지만 향이 없기 때문에 뇌는 혀의 미각만으로 입속에 들어온 내용물을 분석하게 된다. 그러면 뇌는 혼란스러워하며 분석 작업에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린다. 커피뿐만 아니라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도 코를 막고 먹어보자.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혼란함이 뇌에는 자극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뭔가를 소리내어 읽으면 학습효과가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문장의 리듬을 익히는 것이 책 읽는 습관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수업시간마다 소리내어 책을 읽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성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을 자극해서 그때 얻은 정보가 기억에 더 오래 남기 때문에 소리내어 읽는 것이 좋다. 뇌 속에 정보를 입력할 때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야 더욱 또렷이 기억에 남는다. 시각 정보는 금세 잊혀지지만 거기에 혀나 입술목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사용하여 다른 감각으로 피드백을 확인하면 그만큼 뇌를 더 많이 자극해서 강렬한 기억으로 남게 된다. 영어를 공부할 때도 역시 소리내어 발음하는 쪽이 훨씬 효과적이다. 소리내어 책을 읽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게다가 영어를 소리내 읽으면 머릿속에서 자국어로 번역해서 이해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영어식 어순을 더 빨리 익히게 된다. 이는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학습법이다. 단, 소리내어 읽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만큼 정보를 얻는 속도도 더뎌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스피드를 요하는 내용이라면 눈으로 읽고 내용을 확실하게 분석하고자 한다면 소리내어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누구든 커피향을 맡는 순간 커피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커피잔이나 티스푼 등 커피와 관련된 물건들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커피향은 나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커피가 아닌 물고기라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뇌는 돌발 상황에 닥치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정신없이 움직인다. 냄새는 커피향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게 눈앞에 물고기가 보인다면 분명 당황하여 두뇌 회전이 빨라질 것이다. 후각의 기억은 상당히 강렬하다. 어떤 냄새를 어떤 상황에서 맡았느냐 하는 경험은 오랫동안 뇌리에 남는다. 평상시에 우리는 거의 냄새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기 때문에 독특한 향은 그만큼 기억에 선명하게 새겨진다. 새로운 두뇌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색다른 경험 짜릿한 자극이 필요하다. 만약에 운전으로 뇌를 단련하고 싶다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친구의 차나 렌터카를 운전해보자. 처음 타보는 낯선 차는 사람을 긴장하게 만든다. 변속기의 위치나 핸들의 감각이 평소와는 달라서 색다른 감각이 당신을 불안에 빠뜨릴 것이다. 하지만 뇌는 자극이라는 비타민이 된다. 자동차 외에도 뇌를 자극하는 도구는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 가끔 혹은 매일하는 외식도 두뇌를 단련하는 훌륭한 자극제가 될 수가 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항상 먹던 음식 대신 메뉴판에 적힌 요리 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음식을 주문해보자. 아마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당신의 눈과 코와 혀를 자극할 것이다. 익숙함은 머리를 거의 쓰지 않아도 돼서 편하다. 하지만 편한 만큼 뇌에는 치명적이다. 사람들은 늘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고민을 한다. 일상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일탈하고 싶어하는 마음 당신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물론 선택은 자유겠지만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머리가 좋아질 수가 있다. 긴장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된다. 이 물질은 몸의 저항력을 높이고 심장과 호흡기의 기능을 도와준다. 물론 뇌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뇌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으면 기억력도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 뇌의 입장에서 보면 긴장감은 매우 반가운 심리상태이다. 흔히 수험생들이 긴장한 탓에 시험을 망쳤다고 투덜거리는데 긴장한 덕분에 실력 이상의 힘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과도한 긴장감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지만 짧고 적당한 긴장감은 뇌가 제 실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준다. 또한 쇼핑을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긴장감이 생긴다. 간혹 산 물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그 긴장감이 뇌를 자극하여 머리가 좋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익숙한 음악에만 귀가 솔깃해진다면 이미 뇌 속에 그 음악을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운의 자극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음악을 통해 두뇌를 단련하고 싶다면 평소에 잘 듣지 않는 그런 장르의 음악을 들어라. 낯선 장르의 음악은 뇌 속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그 결과 뇌 속에 새 프로그램이 생겨난다. 요즘에는 일할 때나 공부할 때 곁들여서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아서 가사 내용까지 찬찬히 음미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대중가요의 가사를 곱씹어보면 구구절절 가슴에 와닿는 경우가 있다. 사랑 이별 같은 상투적인 내용이 태반이지만 그 중에는 인생의 참 의미를 노래하는 가사도 덜어 있다. 가사를 음미할 때 우리 뇌는 운의 뿐만 아니라 언어를 관장하는 좌뇌도 사용한다. 좌우의 뇌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대중가요도 뇌에 좋은 자극제가 된다. 램 수면은 기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램 수면이 진행되는 동안 기억이 정리 보존되는 이른바 기억의 고정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기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자는 건 좋지 않다. 하루에 최소 6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램 수면을 이용해서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면 사이클에 맞는 수면법이 필요하다. 수면은 90분 간격으로 하룻밤에 4번 정도 되풀이 되는데 램 수면도 그에 맞추어 4번 정도 찾아온다. 만약 90분을 채 못 자고 60분 만에 눈이 떠졌다면 그날의 수면은 숙면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책상 앞에서 꾸벅꾸벅 졸면 정작 잠자리 들어서는 도리어 정신이 말똥말똥해진다. 잘 자려면 이를 악물고 깨어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숙면의 비결이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재밌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배를 타고 세계를 유람하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세상에서 부대끼며 살고 있었는지 절실히 깨닫게 된다. 모험심은 뇌가 가장 좋아하는 자극이다. 미지의 세계를 체험하면 뇌의 공간은 무한대로 넓어진다. 그렇다고 당장 배낭 하나를 둘러매고 어디론가 훌쩍 떠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작은 호기심만은 잊지 말자는 얘기다. 매일 지나다니는 거리를 잠시 떠올려보자. 언제나 같은 버스, 같은 지하철에 몸을 싣고 똑같은 장소에 내려 똑같은 거리만 보고 다니지 않은가.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어디 딴청을 피울 시간이 있겠냐고 반박하겠지만 뇌가 항상 보는 것 말고는 다 별천지이다. 가끔 시간이 날 때 아니 시간을 내서라도 그 별천지를 유람해보자. 뇌는 낯선 거리를 좋아한다. 거리 곳곳을 탐험하면서 이런저런 지리상의 발견을 하면서 뇌에게 감동을 선물하자. 그런 즐거움이 뇌를 단련하여 창의력을 높여준다. 모르는 곳을 걸어다니면 우뇌 속에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진다. 일부러 해외여행까지 떠나지 않아도 모르는 장소를 산책하는 것은 우뇌를 충분히 자극하게 된다. 우뇌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자극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독서도 우뇌 단련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천천히 곱씹으면서 책을 읽으면 좌뇌의 언어 중추가 발동하기 때문에 우뇌를 단련하려면 문자를 이미지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책을 무턱대고 있는 것은 고역이다. 그보다 일상생활에서 우뇌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요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무작정 슈퍼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요리의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다. 그게 바로 이미지 연상법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는 낯선 슈퍼에 가면 더 효과가 커진다. 늘 가던 슈퍼가 아니면 상품의 진열 방식이 달라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 헤매게 된다. 그러니 모르는 길을 지도도 없이 헤매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간적인 사고를 해야만 한다. 자연이 우뇌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험에 의하면 우리가 씹을 때마다 대뇌 신경세포가 활발해졌다는 결과가 있다. 더욱이 치아가 좋지 않을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제대로 씹지 못한 탓이다. 고령기의 턱의 힘이 약해지면 해마의 움직임이 감소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딱딱한 먹을거리 중심으로 식생활을 바꾸고 씹는 회수를 늘려보자. 그렇다고 씹는 회수를 정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식사 시간을 평소보다 배로 늘리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오징어나 쥐포 등을 지근지근 씹는 것도 뇌 속의 혈류량을 늘리는데 효과적이다. 후딱딱 해치우기보다는 천천히 음미하는 식사 습관을 들이면 뇌 건강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근육의 움직임이 클수록 뇌에 대한 자극도 커진다. 그러므로 근육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넓적다리를 움직여서 걷거나 달리는 운동이 뇌를 단련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다. 최근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루 20분 정도 빨리 걸으면 뇌가 아주 흡족해한다. 물론 다이어트도 되니 몸도 좋아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정상 운동 시간을 따로 내기가 힘들다면 출퇴근을 할 때 집에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조금 속도를 내서 걸어보자. 빨리 걷다 보면 어느새 머리도 상쾌해질 것이다. 하지만 숨이 끊어질 듯한 격한 운동은 지방이 연소되지 않아서 다이어트나 뇌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실내에서 달리는 런닝 머신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헬스장에 꾸준히 다니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에 비해서 산책은 밖으로 나가서 걷는 것만으로도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고 꽃이나 나무의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다. 꽃 향기와 거리의 냄새는 후각도 자극한다. 우리 뇌는 손가락만 움직여도 싱싱해진다. 다만 자꾸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자극이 반감된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고정되어 버린다는 의미이다. 글자를 입력할 때도 자판의 위치를 하나 확인하면서 치면 뇌 자극이 되지만 자판을 보지 않고 칠 만큼 능숙해지면 아무런 자극이 되지 못한다. 뇌 입장에서 보면 정해진 기억만 사용하는 따분하고 지루한 일일 뿐이다. 우리가 맨날 하는 일이라고 마음을 놓는 순간 뇌는 실증을 내며 뭔가 새로운 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다.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손으로 문자를 찍는 등의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손에 익지 않아서 엉뚱한 글자를 남발하는 바로 그런 실수가 뇌에는 훌륭한 영양제가 된다. 도파민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연관이 깊다. 성취감을 느끼면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일 잘하는 남자가 좀 더 동물적인 본능이 충실하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의욕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항상 눈앞에 매달아주자. 일은 오늘 안에 꼭 끝내고 말 거야. 토요일에는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야지. 주말에는 애인과 영화관에 갈 거야. 이런 작고 일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꼭 지켜내면 그야말로 머리가 좋아지는 지름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러다가 점차 목표를 크게 잡아가면 샘솟는 의욕과 아울러 그에 걸맞는 노력도 가능해진다. 목적의식은 생활의 긴장감을 높여 잠자는 뇌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반면에 자신의 일을 하찮게 여겨 불만투성이라면 업무나 공부에 의욕이 생길 리가 없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